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 드라이펄트 오랜만에 하는데 어? 여긴 어디죠? 뭔가 바뀌었다 재밌겠다 약간 콜 좋아진 느낌 출발 불성 알아요 아 알아요 아 참나 아 네 아 진짜 다 이해했는데 와 오랜만이다 새벽마다 이거 했었는데 우와 귀여워 캐릭터도 변경할 수 있네요 아니 근데 내가 알던 디즈니 아닌데 너무 예뻐졌는데 얘가 브로디 쓸래요 가봅시다 한번 해보지 마 텐전이 인기가 없어? 패스 유저가 있다고? 아 그래? 간다 아니 아이템 다 먹어 돼지들아 야 나도 아이템 나이스 내 아이템 아니 얘들 아이템 왜 이렇게 잘 먹어? 아니야 나 일단 하이에나처럼 때를 기다려 좋아 벌써 3등까지 올라왔어 어? 어어? 아 너 이거 왜 나한테 오냐? 나한테도 오네 이거? 나한테도 오네? 아이템 나 왜 아이템 못 먹어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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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쓰고 아니 왜 이렇게 느려지? 아이템 아이템 가자 제발 난 한 번 더 재밌다 근데 여기도 신입이지만 고인물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뿐이라고? 경력직 신입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쳐줘? 니 타만 안 하면 좋겠다 왜 다 슈가랩 있어? 저게 좋은 거야? 나 해적고북인데 누가 공순위 컴퓨터 쓰나 나이스 한 명 컷 다 경쟁자일 뿐이야 이거 가운데 거 내 거 내 아이템 죄송해요 형님들 제발 1등이면 왠지 무서워 이거 일단 쓰고 그냥 되는대로 다 써 도망가고 이거 양엽이지 좋아 저 앞에 딱 잡아서 먹으면서 가는겨 1등 견제해버려 잘했어 이대로만 가면 돼 좋아 좋아 이대로만 가면 돼 뭐가 야 이대로만 가면 돼 나 손질봤어 아직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저 3등만이라도요 진짜요 제발요 아 진짜 아 3등 3등 아 아니 보니까 다 이런 거 쓰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어 뭐야 상대 꽃대피인지 뭐야 무슨 일이야 좋아 호잉냥냥냥냥 아이야 여기 괜찮아요 처음은 원래 누구나 이렇게 실패하는 법이지만 자존심 상함 아 엄마 엄마 아 저리가 아 나 물폭탄 왜 이렇게 잘 맞냐 다른 거 할 수 있나 어 스피드전은 막혀있나봐 루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따야 되는 거구나 따봅시다 그러면 드디어 얻었다 루키 다음에 뭐 해볼까 스피드전 지오도 있고 스쿼드도 있네 일단 매칭 가져와 루니엘시티 도시의 두 얼굴 와 다들 스킨 무슨 일이야 아니 오늘 시작한 테스트 아닌가 이게 뭐야 난 그냥 평범하게 할래 아니 잠깐만 컨트롤을 눌러내 실수로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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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요 나오시라구요 아 내가 1등이었는데 말이야 이럴 수 없어 리타는 안 할 수도 제발 제발 리타만은 제발 리타만은 응 아리아 헤헤헤 안판도 근데 나는 아이템 모드가 그나마 할만한 것 같기도 가져와 아유 다행이다 휴 나도 모아야지 부스터 나도 간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애들은 어디서 저렇게 모으는 거야 아니 나 왜 7등? 다 앞에 있는데 그래도 일단 가 아니 너무 어렵다 이상하다 투수야 이거 나 마이크 나온다고? 내가? 어 내 마이크 이상하다 잠깐만 나 실시간 실시간 얼굴 부끄러워지는 중 시청자야 이거 이상하다 내 마이크 들리냐? 마이크 왜 켜져있어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겠어 어? 방송하는 사람인가? 이렇게 했지 분명 아 친구 추가하지 마세요 제발 아 진짜 죽는다 설정 아 설정 설정 기활성 젠장 하하 하겠습니다 게임 가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안된다 그 말만은 제발 안돼요 안녕하세요 문결표 카트라이저에서 마이크 불리시고 왔어요 그것만은 멘탈 나올 것 같아 좋아 그냥 평범하게 달리기만 해도 된다고 말이죠 방장님 아까 버그 때문에 설정 저장 안된다고 한대 마이크 아직도 차져있어 멈추지 마요 아 이거 뒤늦게 쓰면 뭐해 바보야 아 놔뒀어 나 그냥 썩 아끼지 마 아끼다 똥대 지금 자 피하고 1등 1등은 왜 나한테 그래 아 지금 뭐가 조준하는데 아닌가 와우 좋아 죽이고요 죽이고요 어 가시고 예 이겁니다 응 들어갔어 리턴 안 하죠 음 아이템전을 할까 스피드전을 할까 아이템전은 제일 난 것 같긴 해 가슴 끼익 에이 윙 삐잉 삐잉 안돼 나 꼴등 나 왜 꼴등 구라 치지마 쌤 진짜 왜 내 어 캠이 켜져있다 그러지 왜 어 사실 캠 켜진 어 구라죠 아니죠 아이고 나 죽는다 삐아 산 정상에서 바닥까지 조금 밸런스있게 주네 아이템전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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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반등도 잘한거야 좋아 한번 커스텀 게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스피드 한번 해볼게요 스피드 막장 한번 해볼까요? 뭐가 좋을까? 아 여기 있다 손가락 가자 슈웅 오케이 아직은 봐줄만해 아 아직은 굳이 주름결로 가지마 굳이 굳이 주름결로 가지마 빠져봐 가져봐 이 치 아니 안 돼서 잠깐만 잠깐 안 보여 안 보여 잠깐만 도론나 도론나 큰거 온다고? 응 아니 어 어 나쁘지 않죠? 나쁘죠? 나쁘죠? 아 실버 와 이쁘게 갔다 야 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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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무서워 나 보디가드들 두는거 같아 아 아 아니 벌써 들어갔어 안 돼 이거는 막장은 나중에 맨날 하면은 해봐야겠다 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해봅시다 라면서 별일이 다 생기네요 예 단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다 취향 install 좋아 아 아 kimse crates 맡α 됐고 handle perfect behaved ische πως absolutely ippy eday 過來 ryn ホ bee governors Lamb